월요일의 그 시작은 그 의미가 있죠. 한주의 그 운세의 그 흐름 또 돈복의 흐름을 크게 그 좌우하게 됩니다. 월요일이 그 산뜻하게 그 출발을 한다면 단지 그 기분만의 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. 요일을 이렇게 그 앞에서 선도하는 그런 요일의 그 지위가 담긴 요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또 풍수환경에서 그런 영향을 우리에게 또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. 월요일에 어떤 그 계획한 그 일들을 또 작게라도 또 한가지라도 우리가 또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또 그런 방향으로 일들을 그 유도하는 그런 힘이 꼭 생긴다는 것입니다. 하는 일들이 그 가속이 붙게 된다는 뜻이겠죠.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요일이 되어야 합니다. 우리가 그 불씨를 그 입김으로 호화구 그 불어넣어주는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일단 그 점화가 된다면 그때는 그 힘으로 불은 더 큰 그 불씨를 그 확대 재생산시키듯 계속해서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원리일 것입니다. 월요일에는 그 집안 풍수환경에서 그 현관 역할이 아주 그 중요해집니다. 모든 요일이 또 중요하겠지만은 그 월요일에 그 현관은 한 주에 그 복을 들어오게 하고 한 주에 그 채수를 이어는 그런 통로로서의 그 대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. 그래서 월요일에 그 현관에 살짝 뿌려주는 그 방향제, 긍정적인 그 돈복의 기운을 크게 그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. 돈복이 또 목표를 우리가 그 시각화 해주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. 이런 그 돈복 목표의 그 시각화가 또 월요일에 그 이루어지게 된다면 재정의 그 안정된 그 목표 달성을 또 가져옵니다. 돈복이 그 끌어당김에 또 좋다는 그런 뜻이겠죠. 구체적인 그 재정 목표의 그 시각화는 아주 그 간단합니다. 어떤 분이 그 올여름 그 스위스 여행을 그 갈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면 이런 그 월요일날 그곳의 그 아름다운 그 풍광 사진을 자주 그 눈으로 그 봐준다든지 그런 그 영상을 또 자주 눈으로 또 시청을 한다든지 작은 그 메모장에 구체적인 그 시각화, 예를 들어 그 여름 스위스 여행,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적어주게 되면 이게 또 아주 좋은 그 시각화가 된다는 것입니다. 또 아파트 그 청약권의 그런 계획이 잡힌 분들 같으면 또 구체적으로 또 적어주시는 거죠. 아파트 청약, 아파트 입주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겁니다. 또 새로운 그 투자의 계획이 잡혔다면 또 새로운 투자 성공 이렇게 그 적어주는 거죠. 이렇게 시도하는 우리의 그 구체적인 시각화가 도음복을 더 구체적으로 또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.